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사진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캡처 아시아경제 홍민정 디자인 레드벨벳의 신곡 피카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아이린의 과거 수영복 사진이 재조명됐다. 아이린은 과거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뮤직비디오에 수영복을 입고 깜짝 등장했다. 사진 숲 아이린의 군살 없는 몸매와 귀여운 표정이 눈길을 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특히 아이린은 평소 소녀시대 대연 닮은 꼴로 청순한 매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레드벨벳의 정규 2집 퍼펙트 벨벳의 타이틀곡 피카부는 쿨한 방식을 가진 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에 비유한 가사가 예상적인 곡이다.